Hello, this is Minari Bear. I hope you enjoy this video. 회사 몰래 한 번만 탈출을 했는데 애들이 잘 탈출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. 미나가 화났다고 하면 잘 탈출할 거 같아. 현명하다. 나 오다가 매니저님한테 걸렸는데 화장실 간다고 뻥쳤어. 함께 도착한 멤버님. 왜 혼자 와! 약간 마주치긴 했는데. 받지마, 받지마, 받지마. 가자, 가자. 매니저님인데? 울어요, 울어. 여보세요? 네. 아, 지금... 미나가 화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저희가 지금 이렇게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미나 언니 진정해! 미나야! 저희 회의 조금만 하고 금방 나갈게요. 야, 그럼! 미나 씨가 화나서 연습을 뺐다고 하면 매니저님이 이해해 주시나요? 아, 그럼요. 사과한 일이죠. 사과한 일이죠. 엄지 잼 나왔어요, 지금.